혜빈 옥씨와 세수는 나와서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으시오 괜찮다. 저들은 네 새끼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야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놀라게 해서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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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에서 사람이... 구들갑 떨지 마라. 나도 알고 있다 그저 입궁하라는 하명만 계셨습니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손을 용서해 주시려는지 아니면 그만 일어나 차비를 하세요 들어오라 하셨으니 가서 전화를 뵈어야지요 가지 않겠습니다 알바마마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마마마가 바라시는 대로 아바마마를 대신해 그 자리에 오르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손을 왕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리려는 것뿐입니다 보위에 올라 어미의 가문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권세를 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세손의 운명입니다 나는 그때 세자 저하께서 세손을 살리려고 눈을 감으셨다 믿고 있습니다 분명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누구보다 당신 자신보다 세손을 아끼셨으니까요 이 어미를 미워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세자 저하께서는 세손이 반드시 살아주길 바라실 것입니다 허니 그 마음을 아신다면 보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이 되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가야 한대사나 난 살아야 해 난 살아야 해 괜찮으냐 너는 너는 무사하더냐 미아버마마 미아버마마 그랬더니 어때 가거라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제발 제발 너까지 잃을 순 없다 그러니 그러니 어서 돌아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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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